함수와 역함수, 함수와 역함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에 관한 문제야. 이것도 수능에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개념을 조금 설명을 빨리빨리 하고 합시다. 함수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함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fx. 자, 그러면 이거 역함수,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대충 이렇게 되겠지. 역함수가 gx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a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a일까, 여기 만나는 데를 b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될 때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a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 데는 b겠지.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여기 만나는 점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인테그랄, 인테그랄, 0에서 a, fx, 0에서 a,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 a에서 b, gx, dx,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온대. 알았죠? 자, fx랑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 관계인데, 문제가, 인테그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냈어. 이렇게 냈어. 그런데 이게 항상 어떤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냐면,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b가 돼야 돼. a이고 b가 무슨 관계입니까? 또는, 여기가 0이잖아. 여기는 a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a, b라는 거나, 여기 있는 0, a라는 거는, 전부 다, 전부 다, 이 본함수 위의 점이에요. 본함수 위의 점. 여기 a, b. 여기는 0, a겠지. 0, a. 이해 됐어? 그렇게 연결되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무조건. 여기가 a면, 여기가 b 해가지고 gx에 이거를 구하라.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반드시 a가 나온다고. 알았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값은 항상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적분의, 이 fx에서 0에서 a까지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0에서 a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가 되겠고, 되겠고, 그 다음에 gx에서는, 이 역함수인 gx에서는 a에서 b까지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여길로 메꿔줘, 이렇게. 여길로 메꿔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메꿔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저런 거는 뭘 뜻하느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개념으로 나와. 직사각형의 넓이의 같은 개념으로, 얘를 항상 물어보게 돼 있다고. 물어보게 돼 있다고. 그리고 항상 이 점은 어떻게 된다? 서로 연결돼 있다고. a에 나오면 b가 나오게끔. a, b가 본함수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고. 0이 나오면 반드시 a가 나오게끔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구하면 돼. a 곱하기 b에서. a 곱하기 b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야. 0 곱하기 a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a, b인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도 a이고, b가 돼서 사각형의 넓이도 a, b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됐죠? 역함수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연결돼 있어. 0일 때 이 뜬금없는 a가 아니라, 0을 집어넣으면, 0을 했을 때 y값이 a가 나와야 되겠게끔.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게끔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문제가. 역함수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나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또 판단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본함수랑, 여기에 있는 역함수랑 서로 겹치지가 않았지. 겹치지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이럴 때는 이거와 같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본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 이제 그거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본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겹치는 경우는, 어떤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본함수 fx가 있고, y는 x. 이게 전문가 다 됐죠, 이제. 전문가스럽지 않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gx라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이거는 y는 x라는 직선이고, 역함수니까.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 이건 못 풀어. 이건 못 풉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건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는 여기 원래 함수와, 원래 함수와 y는 x랑 이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fx에다가, 그러니까 y는 x니까 빼기 x.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2 한 게 답인 거야. 알았죠? y는 x라고 엄청 쉽잖아. y는 x라는 이것과, 본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fx-x를, fx-x를, fx-x를 주어짐 범위까지, a에서 b까지 적분해서 곱하기 2 하면, 본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게 된다고. 이게 역함수하고 역함수끼리 해버리면, 이 본함수하고 역함수끼리의, 이렇게 해서 식을 잡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식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지 말고, y는 x라는 것과, 본함수하고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해서, 구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 곱하기 2 해서 구하는 게 훨씬 쉽게 구해질 수 있어요. 알았나요? 이거 역함수와, 뭐 어쨌든 본함수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니까, 문제 이렇게 또 달아주면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쉬웠지만, 아쉬웠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아쉬웠지만, 아쉬웠 sheriff의 시간 이케에 안식장뉴 아쉬웠지만,